두 번째 이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1분기 반도체 공급난을 뚫고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부품 수급 불균형으로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대당 판매 가격이 오르고 판촉비는 줄면서 수익성이 높아진 건데요. 2분기 악재 해소와 함께 주가도 날아오를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어제였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탄력 굉장히 좋은데 나는 현대차 위에 뛰는 기아가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제 나란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현대차도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아가 훨씬 더 강력했죠. 반도체 수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인 러시아 사태까지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이러한 우려를 뚫고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이 30조가 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4년 2분기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아 같은 경우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10% 이상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10% 증가하면서 18조 정도 이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늘어나면서 1조 6천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8조 8%를 기록하면서 2012년 2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9.7% 도매 기준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은 줄었는데 대당 판매 가격 ASP가 확실히 상승을 했고 특히 인센티브, 판촉비 감소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의 어떤 타격을 어떻게 보면 대당 단가가 상세하고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차를 주문을 하시면 주문을 하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1년 8개월까지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인 즉슨 수요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의 어떤 사상 최대 실적은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 원자재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 판가 인상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결국 이런 거를 다 수요로 커버할 수 있다는 양사에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만 RE100 이니셔티브에서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충장한다는 이러한 가입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도 분명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출발할 수 있는 전기차에 관련된 추후의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점을 다진 모습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기아의 상승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의 어떤 단기적인 바닥은 지지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19만 원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갈 길은 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이제는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좀 그런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도 한 25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내 보시는지?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이 판가 전의가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오르는데 그거를 기업 자체적으로 소화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재무제표 문제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가 줄지 않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판가로 전의시킬 수 있는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량 가격들은 대부분 다 이미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좀 슬픈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테슬라부터 이제 다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판가 전의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럼 뭐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타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하면 좀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 가격 인상도 어차피 판가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함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악재 속에서도 이런 최대 실적을 발표한 양사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한해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콜에서도 얘기를 좀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기보다 이제 모빌리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인수위에서 또 모빌리티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소차, 전기차, 여기에다 UAM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제 모빌리티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 인프라가 깔리고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현대차 기아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과정으로 보고 있고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는 게 이제 주가에 전혀 움직이는 움직임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미래의 어떤 모멘텀을 좀 끌어와서 좀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출격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좀 많이 잡히고 또 UAM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가도 좀 어떻게 보면 상방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당분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철강 가격에 대한 인상분을 또 착값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성, LG 그리고 현대차 그룹까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만한 주요 이슈들 윤현민 FP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